혹시 여러분 중에 집에 식물을 키우는 분들 계신가요? 꽃이든지 아니면 나무든지 아니면 채소든지 한번 잠깐 손을 좀 들어보실까요? 꽤 많이 키우고 계신군요 요즘은 이런 걸 반려식물이라고 그러죠 지금 저희 집에도 몇 가지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우선 떡갈 고무나무하고 귤나무가 몇 년째 잘 자라고 있어요 최근에는 어느 카페에 갔더니 누가 커피나무 화분 두 개를 이렇게 사주는 바람에 그것도 분양을 받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물들을 살 때는요 어떻게 키우면 좋다라는 이야기를 꼭 듣게 되죠 귤나무는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게 잘 자라가지고 작년에는 여기서 귤들을 한 20개 정도를 땄어요 그런데 요만한 귤입니다 그것을 따서 귤차를 만들어서 먹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이 커피나무는 물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자주자주 물을 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겨우 한 20cm 정도 자랐는데요 3년 정도 키우면 커피 열매가 열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저희 집에 오시면 집에서 키운 커피로 수제 커피를 내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그냥 맥심 드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떡갈 고무나무는 키울 때 무심한 듯 그냥 내버려 둬야지 너무 애지중지 자주 물을 주면 오히려 뿌리가 상하고 죽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생각해보면 우리 시대에 가장 아픈 모습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쁨과 편안함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오히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회에 너무 치명적인 독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흥미롭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인용되어 있어요 요즘의 인간은 열대 우림에 심겨진 선인장과 같다 원래 선인장이라는 것이 건조하고 척박한 그런 기후에서 오히려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데 이 선인장이 열대 우림에 심겨진 것처럼 요즘 우리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쾌락 너무나도 많은 편안함이 너무 쉽게 사방에서 공급이 되는 바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 가정을 파괴하는 일들로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이 고통은 겪지 않고 대신 기쁨은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집중력을 더 키우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병원에 가서 에더럴이라는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일종의 각성제죠 그리고는 이 약을 먹고 나면 밤에 또 잠이 안 오니까 이번에는 암비엔 같은 수면제를 또 처방을 받아서 그걸 또 먹습니다 또 가끔은 이 각성제가 약간 좀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때는 또 아티반 같은 진정제를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먹고 발표를 한다든지 대중 앞에 서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고통스러운 훈련의 과정들 혹은 노력을 하면서 흘려되는 땀방울들 이런 건 다 생략하고 약으로 모든 불편함을 전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건데 글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을 전부 제거해버리면 자동적으로 행복이 찾아오게 될까요? 집집마다 아마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 하는 것 때문에 한두 번씩 싸워본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싸워봤고요 저는 애들이 컴퓨터 게임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게임만 하는 게 나쁘죠 그래서 이 조절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들은 자녀들이 컴퓨터 게임도 하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바라는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똑같은 수준의 기쁨을 누리는데 그렇게 뭐하러 힘들게 누리냐는 거예요 집에서 앉아가지고 컴퓨터 게임 조금만 하면 알아서 즐거워지는데 그래서 애들은 불편한 거 빼고 기쁨만 누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기쁨이라는 것을 앞으로 1년 동안 우리 교회 영적인 키워드로 잡은 데에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온갖 종류의 유독성 기쁨들이 널려 있어요 하지만 진짜 기쁨 정말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만족시켜줄 그런 기쁨은 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은 무한한데 유한한 거 가지고 채울 방법이 없는 거죠 오직 무한한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에는요 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들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열대우림에 심겨진 선인장처럼 너무나도 많은 기쁨 속에서 오히려 영적으로 병들고 질식사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으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기쁨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누려야 하는 그 모든 기쁨의 중심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고백을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을 발견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누린다고 생각했던 모든 기쁨들은 다 헛것이고 어쩌면 마약처럼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시는 데는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기쁨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쁨에 관해서 묵상을 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 시대에 가장 참남한 병은 무엇이냐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장을 읽었는데 이거는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늘 읽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헤로 때왕이죠 다른 하나는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사실 앞에서 정반대의 입장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은 이사야의 시대 때부터 이미 예고가 된 거고 하나님께서 야심차게 준비하신 정말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이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소식이 실현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2사에서 9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면 마땅히 그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 태어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끔 한국하고 일본하고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것을 꼭 챙겨서 보는데 2021년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3대 0으로 졌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3대 0으로 또 졌어요 올해는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을 하는데 결승전에서 일본과 또 만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일본이 하도 축구를 잘해가지고 이번에도 지겠거니 했는데 웬걸? 이번에는 2대1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한국의 승리 그래서 한국 선수들 다 금메달 받고 몇몇 아이들은 군 면제 받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의 결과를 놓고 양쪽 나라의 표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국 선수들 한국 응원단은 막 발짝발짝 뛰면서 서로 끌어안고 웃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쥐기도 하고 막 땅을 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분하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게 됐어요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누구 편인지를 알겠구나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헤롯 왕은 그 소식이 전혀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기 나오는 소동했다라는 표현이 영어성경들을 찾아보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공동체 성경에서는 disturb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되게 동요가 되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또 어떤 성경에 보면 troubled라는 표현을 썼어요 불편했어요 또 어떤 영어성경을 보면 frightened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거는 놀라고 두렵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적인 거예요 되게 싫어요 헬라우 표현으로는 바로 이 단어가 달아쏘라는 단어인데 달아쏘라는 단어는요 짜증나는 거 화가 나서 막 흥분하는 거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고난 가운데서 600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을 하는데 이게 기쁜 게 아니라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이 당시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좀 불안해지겠어요 사실은 이 사람은 그냥 왕이 아니라 분봉왕이라고 그러죠 로마 정부의 사주를 받아서 식민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 다스려주는 대리인 같은 사람입니다 게다가 정확히 말하자면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라 애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고 메시아고 그런 건 내가 알 거 없고 그냥 누군가 내 자리를 노리고 있다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거죠 내가 왕이어야 되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헤롯은요 처음에는 자기 마음을 철저하게 감춥니다 그리고 그냥 왕이 어디서 태어날지 다 조사를 해서 장소를 알아내죠 그 성경 말씀이 바로 미가서 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미가는 이사야의 시대와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인데 메시아가 베들렘에서 태어난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대충 감은 오는데 여전히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최대한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목소리로 한번 헤롯처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게 여러분의 최선이에요 여러분은 사악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헤롯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솔직히 싫은데 그냥 괜찮은 척 좋은 척 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지만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죠 나중에 일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과 비슷한 나이에 어린 아기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기까지 합니다 헤롯은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이 신경질 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선교가 이 사람에게는 되게 불편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하나님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나의 기쁨이 아니라면 어쩌면 내 안에는 헤롯이 숨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누가 봉험에 보면 탕자가 집 나갔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막 기뻐하고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는데 큰아들은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런 놈을 왜 반가워하냐고 저는 이 탕자의 형에게서요 헤롯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 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옛날 요나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근데 요나는 이게 너무 싫은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누에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하나님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 니누에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죠 그런데 그 선포를 다 끝난 다음에 이번에는 요나가 니누에가 망할 것을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니누에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게 또 짜증이 나요 아니 나쁜 놈들 다 확 없애버리시지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나서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편이 되어줄 수 없니? 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무 기뻐하는 일인데 용서하고 이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게 내가 기뻐하는 일인데 너는 왜 그게 싫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종종 그게 우리가 가지는 마음입니다 아니 싸가지 없어 보이는 이 죄인을 왜 용서를 해요? 처절하게 복수를 해줘야지 아니 왜 11조를 들여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들을 왜 도와줘야 돼요? 내가 번 돈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왜 찬양돼 봉사를 하라고 그래요? 왜 교사를 하라고 그래요? 왜 주차 봉사하라고 그래요? 왜 해외 선교를 하자고 그래요? 다 귀찮은데 나는 그냥 은혜만 받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유익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 시대의 헤롯들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불편하니까 헤롯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아이디어를 떠올려요 예수를 없애버리겠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세인들도 똑같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치유, 그분의 위로가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작당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죠 이 사람들은요 또 다른 그 시대의 헤롯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헤롯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게 왠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존경한다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너의 몸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불편해요 짜증나요 놀랍게도 가끔씩은 제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기쁘지만은 않은 헤롯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이야기에 헤롯 같은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동방박사라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도 역시 유대인들이 아니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굉장히 생뚱맞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일본에서 천왕의 아들이 태어나면 축하하러 가시겠어요? 아니 남의 나라 왕이 태어나든 말든 그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저 같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동방이면 그 옛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이 있던 멀리 있는 땅인데 이 박사들이 그 멀리서 예물을 들고 유대 땅까지 찾아오기에는 그냥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이 한 가지 사건만으로는 충분하게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돼요 아니 오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국경에서 맡길 수도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그 불편함을 뚫고 여기까지 와야 되나? 저 같으면 안 가요 그런데 제가 다니엘서를 읽다가 이 동방박사들이 이러면 유대 땅까지 올만하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다니엘은 그 옛날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전설과 같은 인물이죠 유대인이었는데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곳에서 바벨론의 모든 바벨론 제국의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자들과 박사들의 지도자 우두머리가 되었죠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왕의 꿈을 해몽하지 못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이 해몽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살려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나중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도 다니엘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죽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페르시아 왕들에게 계속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지혜자 위대한 스승이 되었던 거죠 한마디로 이 다니엘은요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래 봬도 박사하기가 하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왠지 박사들끼리 동질감이 좀 느껴져서 성경에 이 박사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오나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었어요 되게 유치하죠 그런데 신약에는 박사가 다섯 번 나오는데 다 동방 박사 이야기예요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하킴 영어로는 와이즈맨이라고 하는데 이 박사라는 단어가 지혜자로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이 지혜자가 구약성경에 18번이 나오는데 그중에 13번이 다니엘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동방에서 살았던 이 박사들은 아마도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겠구나 자 그럼 이 다니엘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가르쳤을까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정확하게 일곱이래와 예순두이래가 뭔 말인지는 지금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나타날 것을 다니엘이 예언을 해놓았죠 바로 이분이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 될 뿐인데 전설의 인물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설의 인물 다니엘 박사님이 남겨놓은 예언이라면 그 후예들 동방의 박사들이 교과서에서 배우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전설처럼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흘러 어느 날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을 따라서 왔더니 유대 땅까지 이스라엘 땅까지 가게 된 거고요 그 위대한 다니엘 박사님이 예언했던 메시아 왕이 기억이 났겠죠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 땅까지 와서 키오코 베들렘까지 가서 예수님을 찾게 되는데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목소리 앞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이 말씀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 동방 박사들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편이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 편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돼요 아마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떤 사람들은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도 바울보다 자기가 더 위대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되게 비겁하지 않습니까? 누가 갇혀 있는 동안에 복음 전화로 다니고 그러는 게 그런데 바울은요 바울은 그 당시에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기가 명예를 꾀 되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기쁜 거예요 남들은 맛있는 거 먹었다고 기뻐하고 자기는 좋은 선물 받았다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 사라졌다고 기뻐하는데 바울은 예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기쁜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편에 서 있는 거죠 그분이 기뻐하시니까 나도 기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짜증나는 것은 헤롯의 영성이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기쁜 것은 동방 박사의 역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불편하면 내가 헤롯 같은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면 내가 동방 박사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헤롯도 들어있고요 동방 박사도 들어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요나도 들어있고요 사도 바울도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헤롯처럼 살고 어떤 날은 내가 동방 박사처럼 사는 것 같아요 어떤 날은 하람의 뜻을 준행하는 게 너무 싫고 어떤 날은 하람의 뜻을 준행하는 게 너무 기쁜 거죠 함께 봉사하자라고 누군가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 즐거우면 나는 동방 박사 같은 사람인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즐거우면 나는 동방 박사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절대로 이놈은 내가 용서할 수가 없고 절대로 저놈에게는 내가 반드시 복수하기 말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헤롯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의 여러분은 헤롯일까요? 동방 박사일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기쁜가요? 오늘 요즘 여러분이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가 내가 누구의 편인지를 증명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이제 인생의 큰 어떤 분별 혹은 결정 선택을 해야 할 분들이 계신다면 나의 유익 나의 편안함 그것만 생각하는 헤롯의 선택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쁨을 같이 즐거워할 동방 박사의 선택을 하시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예수를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오심을 그분의 왕 되심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찬송가 120장인데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죠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지만 주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 맘에 오십니다 4절에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해 저 놀라운 빛이 지금 깜참한 이 맘에 오 하늘 두루 비춤춤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참 자는 또 가네 변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거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는 내 밤보다 이제야 세상 살아 주 오신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내 죄를 모두 사랑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손실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즐거워하는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루려 하시는 것 이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사람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의 뜻이 우리 한사람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의 기쁨이오 나의 자랑이오 나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저 나 한사람의 편안함 나 한사람의 유익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아버지 우리가 해로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며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큰 선택과 결정을 앞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의 기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왕 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기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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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